네 여기는 한 지난주에 며칠 전에 올렸던 어 조운동에 있는 투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손님하고 보기도 했고 치수도 안재가지고 오늘은 치수도 한번 재로 봤습니다 여기가 지금 투룸이 1층하고 2층에 이렇게 한층에 두 개씩 있는데 1층은 다 계약이 됐어요 1층은 반전세로 계약이 다 됐고 여기는 올 전세입니다 2m 90에 2m 90에 3m 입니다 일단 여기 방 하나가 그리고 두 방의 구조는 비슷한데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호수가 TV를 거실에 딱 둘 수 있는 그런 좀 괜찮은 구조입니다 가격은 2억 3천 이구요 2억 3천에 전세자금 대출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가 3m고 여기 싱크대가 이제 들어갈 거구요 옵션은 냉장고 빼고 벽걸이 에어컨 인덕션 드럼 세탁기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여기는 화장실 여기랑 이제 옆방의 차이점은 여기는 화장실에 화장실에 이렇게 보일러실이 따로 있구요 화장실에 보일러실이 작게 있고 이 옆방은 베란다가 조그맣게 따로 있습니다 거실은 여기보다 조금 작구요 여기서 이렇게가 2m 50에 2m 50에 3m에요 2m 50에 3m 그래서 옵션도 다 안 들어갔는데 찍냐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건데 지금 이 문 달리기 전에 이미 방 2개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융자도 없어서 대출 나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전세 전세 2억 3천원입니다 여기까지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에 참고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나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껄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